이 사진은 누구나 자기 작품을 만들면 이만큼 만들 수 있습니다. 지금 보여지는 사진은 아마 제가 아니면 이걸 가진 사람이 없을 겁니다. 또 앞을 봐서 저랑 남은 것 같아요. 괜찮다. 어차피 깨빗하게 안 나오네요. 현장 분위기만 나오면 되니까 우리 홍영자 풍도 상당히 있어요? 주망주라고 쳐봐요 인터넷으로 다 들어있어요 연재도 했었고 연재도 했었고 체험 자체를 연재도 했었고 연재도 했었고 연재도 했었고 연재도 했었고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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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효정 한글자막 by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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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효정